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재 입니다 자 2023학년도 10월 학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x축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bc 가 주어져 있구요 운동방향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b의 위치 x를 ab만 주어져 있네요 c는 없구요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c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여기다 여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abc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0이라는 조건 이거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우선은 봐봐요 b 같은 경우는 12에서 14로 거리가 증가하는데 총 3초 걸렸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플러스 이쪽 방향 플러스로 잡으면 3분의 2 라는 속력으로 얘는 운동하고 있었어요 즉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 운동하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속도 변화가 생겼죠 근데 a 를 한번 봐봐요 a 는 쭉 해서 어떻게 했냐면 b 가 속력 변화 생겼을 때 있는 그냥 자기 갈 길 그대로 갔거든요 아무런 변화 없이 아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b 하고 a 가 아니라 b 하고 c 가 충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때 a 는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자 여기서부터 0 에서부터 10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냐면 5초가 걸렸어요 그럼 이때 속력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 2로 가고 있었고 그렇다면 c 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0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왜냐면 모르냐면 속력은 알지만 얘가 질량을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개수는 알겠는데 금액권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를 거래 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b의 형태를 보게 되면 거꾸로 지금 후퇴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퇴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14에서 10까지 4가 빠질 동안 2초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자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기를 선생님이 색깔을 맞춰서 할게요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고 그때까지는 a 는 그대로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죠 아직 충돌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로 계속 하고 있고 자 c 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쵸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꽝 하고 충돌 했는데 여기는 a 하고 b 하고 딱 만났죠 이제 a b 가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a b 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때 a b 는 어 그래프가 똑같죠 그쵸 속력이 쉽게 말하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아서 이게 한 덩어리로 가는 건데 자 2초 동안에 a b 는 얼만큼 이만큼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요 때는 어떻게 오른쪽 방향으로 어떻게 1의 속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이제 세번째 여기 플러스 1 요쪽도 플러스 일로 가고 있다 되겠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요시 라는 걸 알아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a b 가 여기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쭉 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a b 가 그대로 평화롭게 가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요게 7초가 되는 순간에 꽝 하고 a b 가 또 달라졌죠 이거 왜 그래요 그렇죠 a b 하고 c 가 충돌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c 는 요 요지점에서 b 하고 충돌하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갈 거예요 언제까지 a b 하고 충돌한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가 여기서 b 하고 한번 충돌하고 a b 하고 충돌하기 전까지 얘가 예 그냥 아무렇게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때 그 움직인 것을 보게 되면 얘들 충돌한 위치가 14 에요 b 하고 c 가 그럼 c 도 여기 14 에서 충돌 했겠죠 그 날 a b 덩어리랑 c 가 충돌한 게 12 에요 그럼 여기서도 c 도 여기서 충돌 했겠죠 즉 c 라는 것은 총압 4초 동안에 14 에서 12 까지 2가 변했어요 즉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2가 떨어질 때 동안 몇 초냐 하면 4초 동안 이해 갑니까 즉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쪽으로 충돌 여기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 충돌 시까지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다 요거는 무슨 색깔 초록색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찾는 게 이 문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t 가 t 0 초 일때 까는 요 상황이 되니까 는 여기에 지금 전반전인 상황 요 상황이 되겠죠 c 의 운동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의 0 이니까 다 지금 오른쪽 a b 는 오른쪽 가면 c 는 반드시 왼쪽으로만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구요 t 가 4 t 초 일때 즉 요 위치 일때 운동량의 크기는 a 가 b 2배 라고 해서 요구 하는 건데 요거는 a b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a b 질량을 구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a b 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a b 들끼리 충돌하고 난 다음에 한 덩어리 가 됐죠 그럼 여기서 얼마가 됐냐면 속력이 1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b 는 자 a 는 1이 빠졌고 b 는 2 죽여주고 1 더 니까 여기는 3이 어 또 이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항상 속력 변호 선생님이 개수라고 했죠 금액권이 질량 그 다음에 그 개수가 뭐냐면 속력 변화인데 얘네들이 서로 충돌할 때 주고 받은 거래 금액은 똑같아요 서로 접선해 가지고 돈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봐봐요 얘는 1장 이고 얘는 3장 거래 쓰면 얘는 얼마짜리 3만원 짜리를 1장 거래 한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만원 짜리를 3장 받아서 서로 주고 받은 충격량 거래 금액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 질량이 3m 이면 얘는 m 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4t 초일 때니까는 얘네들의 속력이 2하고 2일 때 거든 a b 가 금은 a의 운동량은 6m 그쵸 3m 에다 2 곱하면 6m 이 되겠고 크기만 얘기하니까 방향 신경 쓰지 말고 m 자리가 니까 얘는 2m 이니깐 2배가 아니라 3배가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c 이제 c 질량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b 8배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운동량의 합의 전체 0 이라는 거 요고 활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모든걸 다 끝내놨으니까 잘 보세요 얘 운동량 얼마냐면 플러스 6m 입니다 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 이에요 더하기 c 를 한게 0이 되면 되니까 요게 4m 이 되면 되는 건데 이때 속력이 2분의 1 이거든요 뭐 마이너스 있지만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질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요게 자자자자자자자 요게 4m 이 되어야 되는데 요 질량 네모 네모라고 하지 말고 요게 4m 이 되면 되니까 세모라는 거 질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곱해준게 4m 이 되면 되니까 이거 얼마 8m 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m 이 지금 b 가 이제 m 이니까 요거는 c 는 8m 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c 가 b 8배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ㄱ과 ㄷ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구요 선생님 이제 수능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